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 전주 송천점 김승희 매니저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이 기증해 주신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2002년에 서울안국점을 1호점으로 현재 전국에 100여개 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기증 접수를 하시면 집으로 방문도 드리고 시민들께서 직접 매장으로 물품을 가져오시기도 해요. 기증받은 물품은 수선이나 세탁하는 과정 없이 판매 가능한 물품을 선별해서 기증해 주신 상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증하시는 분들께 사용감이 덜한 물품을 기증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이 있는 옷이라든지 입던 속옷이나 양말, 낡은 신발 등은 기증을 해주셔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갈 만한 물품을 기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아름다운 가게 매장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환경도 살리고 이웃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